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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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가 얼마전에 게시판에 올렸었는데 이제 인스타랑 오픈 카톡을 통해서 사연을 받고 솔루션 해주고 저희가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한 달에 한 번씩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첫 스타트 해결해드린다는 컨셉으로 해결사입니다 코스튬을 준비해봤고요 요런것도 먹으면서 이렇게 해줘 주먹밥은 그냥 주먹밥은 뭐라고 주먹밥은 좀 더 먹고 얘기해봐 나도 좀 먹자 첫번째 사연 어떤 남성분이 보내주셨어요 요즘 레깅스가 유행인데 남성들은 레깅스나 스타킹만 입고 돌아다니면 왜 미친놈 소리를 들을까요? 저는 같은 남자이신 아리 오빠가 한 번 말을 해줘 보실래요? 근데 레깅스가 유행이야? 그것만 입는다고 그래서 그런거 아닐까? 그러면 좀 이렇게 좋아하면 입는거긴 한데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그 분의 중요 부위까지 보게되니까 어떤 스타킹을 신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빨간 스타킹 싣고 돌아다니신건 아니죠? 근데 그 보고 우리도 안 미친놈 아니야? 손재는 족족 망가뜨리고 잃어버려요 손을 자를까요? 나도 공감해 나도 그 분 마이너스의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부셔지고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자꾸 떨어뜨리고 본인 부주의이자 본인 성격 아닌가? 근데 그런 시즌이 있는거 같아 뭐만 되면 자꾸 망가뜨리고 이런 시즌이 확실히 있어요 근데 그거 지나면 괜찮을건데 그럼 안그런 시즌도 있나요? 네 지나면 안그래요 그러다 다시 그런 시즌으로 돌아와요? 겨울오고 뭐 그러듯이 나도 옛날에 어리버리하다고 욕 되게 많이 먹거든요 팀생활할 때 노력하면 돼요 그것도 다 맞아 노력하면 되긴 해 노력을 필요를 못 느끼고 귀찮기 때문에 안하는거지 남들한테 편한 사람이 되세요 본인만 편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편하기 때문에 남들이 불편하면 그건 민폐잖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남들한테 좀 편하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화이팅 갑시다 너무 지X를 하네 내가 다 와 내가 다 잡아갈거야 전남친한테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자꾸 전화와요 어떡하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인데 남자친구인지 어떻게 알아? 전남자친구인지 오 맞네 근데 그게 진짜 남자친구가 맞다면 헤어지길 잘한거야 너무 찌질해 그래 내 발신병으로 표시라도 전화를 해 당당하게 내 번호로 내가 전화를 해서 야 자고싶.. 자고싶다고? 야 우리 헤어졌지만 자고싶다 아니 그 말이 아니라 잘 지내냐 보고싶다 이거를 너무 섞였네요 잘 지내냐 하하하하 아우 당황스러워라 그런 남자 좋아하세요? 실명으로 자고싶다고 음 그런거 하지마세요 음 그냥 이름 딱 까고 야 자고싶다 이렇게 하라고 그게 남자지 응 아리님은 어떻게 자신만의 무빙을 만드셨나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 왁킹을 시작한지 반년도 안됐는데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연습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요?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음 근데 다 약간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 친구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문제는 급한거야 응 근데 이게 또 그 잘하고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건데 마음을 비우고 오래 열심히 하면 되는거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어떤 스타일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어 저거 저 사람 스타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는 날이 올거에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좀 오래 해야돼 재밌고 자기가 잘하는걸 먼저 막 하면 되지 않을까? 다 해봐야지 그럼 또 하고싶은게 생기고 또 하고싶은게 생기고 독하게 하세요 그리고 1,2월달에 저의 방학특단 클래스를 모집하니까 인스타그램에 오시면은 홍보공지에 올라와있으니까 확인해주세요 함께해요 그건 뭐야? 늙고싶지않는데 자꾸 늙어가요 어떻게 하죠? 제제하이님 지금 내 앞에서 넌 어떠냐? 아직 그런 고민은 안해봤어? 해봤어 근데 어떡해 관리를 해야죠 뭐 시술의 핸도 빌리고 가끔은 슈링크도 좀 하고 솔직히 지금도 내가 40살 때의 내 모습이 상상이 되지는 않아 스물다섯 때도 그랬고 서른다섯 때의 내 모습이 상상이 되지는 않았었어 그때도 근데 그때쯤에 현재의 모습이 난 항상 나쁘지 않았던거 같아 근데 그랬다는거는 마흔이 돼도 그때의 내 모습이 좋을거란 얘기라고 생각해 관리하세요 제제씨 제제랑 같이해요 관리 대학 졸업 후에 뚜렷한 목표 없고 하고싶은게 없다면 앞으로 뭘 해야할까요? 직이면서 사는게 가능한가요? 저도 대학 나온 과랑 지금 하는 일이랑 똑같지가 않거든요 옛날에도 그랬고 힘들어도 재밌는걸 자기가 하면 하고싶은걸 하고 있더라구요 근데 이런 약간 딜로에 대한 사연들이 많이 왔어 대학 졸업 후에 뚜렷한 목표 없이 하고싶은게 없다면 뭘 해야할까요? 이런거나 어 방금 아까 얘기했던 프리스타일을 어떻게 연습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 이건 아닌가 고입이 제일 고민이에요 이제 기숙사 들어가는데 사실 부담스럽고 전 춤은 노래, 그림 이런걸 좋아한대 그리고 또 저는 열심히 암만 보고 자유롭게 살아왔는데 요즘도로 고민이 많네요 앞으로 뭘 해야할지 하고싶은게 많지만 목표가 뭔지 앞으로에 대한 고민들 아니 나도 정답은 아닌거 같아 이게 사람이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 맞아 그냥 나는 오늘이 좋고 그렇게 살았던거 같아요 20대 친구들인거 같아 보니까 성인이 되기 전에 나이대에 내 나이대에 그래도 그거를 그 나이대 열심히 한다는게 의미가 있는거지 그런 고민을 할 시간에 좋아하는거 하세요 뭐 쇼핑하는데 좀 쇼핑하시고 그러나 안하나 생각할 그릇이 요만큼인 그 어린 나이에 이 안에서 생각을 해봤자 나오는 답은 똑같아 이거는 나이가 이만큼 들어서 그릇이 커져야지만 알 수가 있는거거든요 저도 어린 나이 젊은 나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걸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어 익명의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 이거 약간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여자입니다 남자친구랑 사귄지는 1년이 다 되어가고 남자친구는 19살 오빠야 19살 오빠 고2랑 고3이야 근데 착하고 어른스럽고 크게 싸운 적이 없어서 잘 만나는데 한가지 걸리는게 있다면 200일 때 당일날까지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아무 생각도 없어 보였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대 그리고 100일 때도 이 여자분이 거대한 선물은 아니어도 소중한 선물이어도 전해줬는데 이 오빠는 아무런 말도 없이 넘어가가면서 우선 여기까지 어때요 속상하지 나는 해줬는데 18살이라는걸 감안하고 그러니까 응 18살인가 감안하고 너무 무관심한거 아닐까 그랬어요 너무하네 오빠 오빠 너무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런 문제를 안 짓고 넘어가면 잘 만날 수 있을까요? 절 좋아하기엔 하는걸까요? 그래 입시 때문에 근데 스트레스 받을 수 있긴 해 나도 입시 때 예민했으니까 여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봐 난 남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 서운해 서운하지 왜냐하면 엄청 비싼 뭔가를 사달라 이것도 아니고 소소하게 진짜 초코파이로 쌓은 케익이라도 바라는 거 아닐까? 근데 막 100일때도 그거 해주고 200일때도 초코파이가 두 박스를 얹었어 근데 생일때 초코파이가 바나나맛 초코파이야 어우 어 특별하네 스페셜이네 초코파이를 좋아하는구나 아니 아무튼 그렇게 엄청 거대한걸 바라는 것도 아닌데 오다가 주웠다 이유 있잖아 초코파이 하나 던져주고 초코파이가 왜 자꾸 나와 그걸 왜 던져 굳이 가령 주면 되지 왜 던져 오다가 주웠다 남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약간 케이스가 여러가지 있는 것 같아요 막 기념일을 여자친구 위해서 챙기고 막 그러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남자들이 있어요 음 야 뭐 여자한테 뭐 그런걸 해주냐 야 넌 잡혀사냐 막 친구들 막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열아홉인데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음 요즘은 다 알잖아 여자는 사소한거에 감동을 받고 여자의 언어는 틀리고 응 여자랑 대화할 때는 그 말을 따라해주면 된대 나 이거 맛있어 아 맛있어? 나 오늘 어디 갔다왔어 아 어디 갔다왔어? 하하하하 커피 마실래? 어 커피 마실래? 밥 먹을까? 어? 밥 먹을까 그럼? 뭐 먹을까? 뭐 먹을까? 하하하하 이게 이렇게 하면 된대 하하하하 야가 빠진 남자들은 요거를 또 할 줄 알아 19살인데다가 또 입시까지 하는 남자가 어떻게 그런걸 알겠어 오빠랑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합의점을 찾아봐요 난 이거 서운해 왜 나의 마음을 몰라 이러지 말고 차분하게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만 차분하게 차분하게? 얘기를 해보면서 좀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좋겠네요 풋풋한 연예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으신 분인데 가족 행사가 많은 시댁 어쩌면 좋죠? 결혼하기 전이야 근데 벌써 어쩌면 다 가야돼? 가지마 이럴 수도 없고 다 가요 이러기엔 너무 스트레스받고 무슨 행사야 도대체? 영덕 베개축제도 가고 모내기도 하고 모여서 전도 붙이고 이자수도 하고 노래방 막 그런가? 그럼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그걸 화목하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 상태인건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걱정을 하는 거겠지? 또야 또야 이건 결혼하고 다시 물어봐주세요 진짜 많은지 꼭 얘기해주세요 응 그리고 어떤 내용의 행사인지 궁금해요 도대체 뭘 그렇게 많이 해? 디테일하게 자유분방하고 방목적인 가정에서 자란 신부와 고수적이고 규칙적인 가정에서 자란 신랑의 누나 차이 근데 그러면은 연애할 땐 어떻게 했대? 연애는 그쵸 그쵸 결혼은 둘만 보고 하는게 아니잖아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없었는데 만약에 지레 걱정하는 거라면 겪어보고 나중에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이것도 결혼하시고 다시 말씀해주세요 네! 행복한 결혼생활 하세요 결혼 준비 비용은 어떻게 뿜해요? 각자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떤 데는 딱 5대5로 하고 제 친구들 보면은 이모가 냉장고 사주고 고모가 세탁기 사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다 모이는 거잖아 아니면 요즘에는 다 맞벌이라서 그냥 아예 집이랑 혼수랑 싹 다 모이는 거를 다 같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 그게 그쵸 그러니까 당사자 두 분이 대화를 좀 많이 해야 될 게 아닐까 근데 진짜 많이 싸운다고 하더라구요 안 싸우던 부분까지 싸울대 여기 숨에 기르잖아! 혼수를 사면서 시어머니 댁에 에어컨을 바꿔드렸는데 친정엄마가 삐쳤어요 친정에 사준게 더 많은데 저희 엄마 왜 이러죠? 같이 해드리세요 시댁 친정에 에어컨 빵! 그러면은 양쪽에서도 말이 안 나오지 아니면 여자가 시댁에 했으니까 남자가 여자 쪽에 해도 되지 좋네 그렇게 서로 해드리세요 자기 여보 내가 너네 집에 에어컨 해준 거 알지? 내가 있잖아 그래 그것도 하나의 솔루션이긴 하겠다 근데 그건 뭐 싸워 그때 싸우면 사연을 또 보내주세요 음 좋네 오늘의 마지막 사연을 소개해볼게요 많이 보고 걷고 체험하는 여행을 좋아하는 저와 무조건 먹고 맛있고 쉬는 휴양지를 좋아하는 신랑의 신혼여행지를 추천해주세요 어 나는 신랑 쪽이야 난 이번에 제주도 갔다는데 정말 쉬지 않고 돌아다녔어요 엄마 아빠가 그런 걸 좋아해 저희 엄마 아빠는 다행히 두 분 다 그런 걸 좋아해 다행이다 어 왜냐면 여기 왔으면 여기에 있는 걸 다 보고 가야 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제가 죽는 줄 알아서요 지금 영상이 500개야 뭘 어떻게 손 떼야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저희 가족은 그런데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하는 걸 어떨까요? 어 좋네 하루는 쉬고 하루는 돌아다니고 하루는 쉬고 하루는 돌아다니고 좋다 어 근데 신혼여행 가기 전에 얘기를 모든 건 다 대화다 대화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원하는 여행지를 갔다가 남자가 원하는 휴양지를 또 가서 한 이틀 있으면 어떨까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그 휴양지에 대해서 남자가 여자한테 가이드를 해주면 여자는 어 남자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런 걸 또 좋아하는구나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계기일 수도 있잖아요 번갈아서 굿솔루션 감자사네 이게 바로 로켓펀치 온앤온 예 자 이렇게 해서 저희의 로켓펀치 온앤온 네 첫 번째를 해봤는데 저희를 알고서 또 재밌게 봐주시는 분들한테 또 저희식대로의 그런 솔루션과 재밌는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서 앞으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보낼 수 있나요? 이제 인스타그램 이 아이디로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히어로켓단 인스타그램으로 DM을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가 얼마 전에 올린 게시판에 오픈 카톡 주소가 또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되고 혹시나 오늘 사연에 소개 안 된 글들은 재미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다음 달에 같이 이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사연들 마구마구 보내주세요 저희가 재밌게 소개해드리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로켓판트 온앤온 이었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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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